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사인 화해단지에 있는 펠리치은 펠리치에 가든 왔습니다 작년에 투어 많이 했죠?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남사인 화해단지에 왔네요 펠리치에 가든 오늘 또 들어가서 또 영상 또 남겨야죠 또 좋은거 한번 또 촬영하고 또 구매할까 합니다 구독해주신 분 감사하구요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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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나요